하이 헬로우 어세신 펀? 어세신 재밌는 얘기죠? 노 라이크 헌터 메이지 노 퍼니 웨이트 굿 스켈레톤 솔더 카드 상비 아이템 이츠오케이 아이템 뭐라는거야? 뭐 이새끼야? 아이템 오케이 하하하하 왜 이러는걸까요? 왜 신속부적을 쓰라는거야? 맞아 이게? 이거 쓰라는 애는 또 처음봤네 뭐 공속부적, 공격속도 부적을 끼라는 친구도 있었고 이 친구 저 친구 있었지만 신속부적을 끼라는 친구는 한명도 없었는데 70레벨 이전에는 치명타 공격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이거를 바꿔 낀다고 해서 얼마나 오른다고 일단 사볼게요 어차피 얼마 안하니까 뭐야 이거 스킬쿨타입이 너무 좀나 짧은데 짧기는 딜은 좀나 안나오긴 하는데 하하하하 맞아 이거?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일단은 요렇게 하니까 사냥은 잘 되긴 하거든요 원래 여기 사냥이 안됐거든 사진 보내는 방법 없나요? 이메일 이메일로 보내라고 할게요 이메일로 보내라고 할게요 이새끼 좀비 바이러스 보내는거 아니야? 시발 이거? 불안한데? 에킹틀 보내는거 아니냐고 이메일 보냈다고? 아니 내가 원하는건 이게 아니잖아 이새끼야 하하하하 아니 지금 이걸 왜 보내냐고 뭐 보낸지 아세요? 3 2 1 이거 보냈잖아 이거 이거 이건 나도 안다고 이 아저씨야 뭘로 펴볼까? 속성맞는 애들 펴봐야죠 그래도 얘 이렇게 해보자 22,000? 24,000 25,000 26,000 27,000 27,000 아까거랑 바꾸고 와서 한번 해볼게요 27,000? 1분 27,000 아니 시발 야 DPS가 이게 훨씬 잘나오는데? 아니 시발 아까 1분에 27,000원인데 이게 사망이 넘는데 이거는? 아니 사망이 넘잖아 야 말 좀 해봐 부적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부적만 아니 딜이 안나와 아니 딜이 안나와 아까가 더 세 근데 안정적인거는 괜찮긴 했어 사냥터에서 사냥 속도가 그냥 내가 끼던게 사냥 속도가 더 빨라 봐봐요 이게 그냥 원래 하던대로 거든 스킬 만렙 다 주고 평타 기반으로 DPS 보세요 이게 더 잘나오잖아 이제 저 친구 아무 말 안하네 고맙다 삽질하게 해줘서 먼저 저녁 먹으러 가다 야 이 개새끼야 야 시라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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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씨발 저 새끼 야 야 아이 잊